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중앙지검 홍길동 검사입니다 검찰이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무서워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절대 신분증, 체포, 구속영장을 보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다이너맨님 고객님께서는 특별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돈이 급히 필요했는데 얼른 할래요 은행은 카카오톡으로 절대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상담을 하지 않아요 다이너맨,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PC로 접속했어 문자만 가능하니까 시간 나면 문자 줘 첨부 파일, 링크 등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악성 앱이 설치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요 보이스피싱! 일단 112로 신고하세요 열, 이거 모르겠고 나는 보라, 이번 tag은 지금 됐자야 그럼 orang 천 장 logistics job орм